반야 송은일 제2권 17장 파란 진관산 진관사 뒤편 숲은 사찰에 속한 땅이 거녀와 몹시 가팔라 보통 사람들은 범접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거기 사신계 진관 수련장이 있었다 도성래 청룡 백호 주작 현무부의 육품개원 5명이 승계 시험을 치르기 위해 새벽부터 수련장에 모였다 진시가 되었을 때 육품들과 대련해줄 칠품개원 10명과 그들의 승부를 심사할 3명의 무진이 모두 도착했다 응시자들은 24가지 무예 중 응수할 칠품이 지목한 무기로 대련하는데 10번 중 7번을 이기거나 비겨야만 승계할 수 있었다 무술로 풍계를 높이는 심사과정은 아래 풍계에서도 동일했다 3차례 실패하면 그대로 실격되어 남들의 계속되는 대련을 지켜봐야 했다 한차례 대련에 정해진 시간은 없었다 내가 당하지 못하여 물러나거나 상대의 칠품이 졌다고 인정하거나 지켜보던 무진들이 비겼음을 선언할 때까지였다 동마로를 위시한 5명의 육품들은 칠품이 되기 위해 종일토록 칠품들과 대련했다 해질 무렵 5명 중 3명이 자신이 속한 부에 새로운 칠품이 되었다 동마로도 마침내 현무부 벽풍계를 받았다 하루내 함께 대련하거나 지켜보던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고 헤어져 두 명씩 짝지어 산을 내려왔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칠품에 이르러 동기가 된 서른 살 안팎의 도창과 서석은 둘 다 양민으로 무과를 준비 중이라 하였다 동마로가 칠료의 호의임을 모르는 그들은 직접 모시는 상전이 없었다 산신계 안이나 밖에서 그들은 동마로에 비할 수 없게 자유로웠다 세 사람이 진간 계곡을 타고 홍지문 밑까지 내려오니 초경종이 울렸다 도청과 서석이 저만치 보이는 작은 객점을 가리키며 허기를 해결하자 했으나 그들과 처지가 다른 동마로는 양해를 구하고 홍지문 안으로 들어선다 게으른 학에선 홍지문 수졸들은 무시로 드나드는 천민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가마골에 가 떠오른 3월 보름달이 글자도 읽을 수 있을 듯 밝다 은샘을 떠나온 지 다섯 달이 되었다 요즘 이 시각이면 늘 마음이 바빴다 김학주가 몸이 아파 한성부 판관 자리를 석 달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는 소식을 들은 뒤 반야는 점사를 보기 시작했다 그 귀신같은 놈이 심리사가 되어 한성을 떠났다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반야는 놈에게서 벗어났거나 놈을 떼어놨다고 생각한 듯 했다 날이 어두워지면 소소원으로 찾아 드는 손님들 거개가 양반들이거나 벼스라치들이었다 해정먼주를 비롯한 도성내 무진들이 은연중 밀어보내는 손님들의 입을 타고 소문이 번지는 덕분이었다 현무부령 때문인지 은세미로 돌아갈 생각을 아예 접은듯한 반야는 기력을 회복했다 화색이 돌아 꽃망울이 터진 듯 어엿뻤쳤다 다행인데 동마로는 홀로 손끝이 저렸다 수련을 마치고 벽풍계를 받으면 반야에게 간청을 해서라도 자신이 하랴했던 일을 현무부령이 하였다 동마로가 새벽에 집을 나설 즈음이면 이미 반야방에는 현무부령이 들어계시었다 방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밖에서는 알 수 없었다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으므로 동마로는 아무것도 못 보았다 귀가할 때면 늘 먼저 둘러보는 객사에는 손님이 들어 있었다 승지 영감의 호의이자 국내 무관인 체갑이 병호 일만과 더불어 식사를 하고 있다 24살인 5품 1만은 평양 사람으로 미혼이고 한양 태생인 27살의 병호는 육품으로 혼이 나여 자식이 둘이었다 둘 다 겉으로는 김상정 상단에 속한 장사꾼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었다 한양에는 김상정 상단에 점포가 십수 군대나 있다 했다 두 사람은 소소원 객사에 거처를 정하고 점포를 오갔다 두 사람이 소소원에 있는 한 현무부령의 한양 거처도 소소원이 세미였다 밥은 위에서 먹기 마련인데 객사에 상이 차려진 건 반야가 아직 식전이라는 뜻이었다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끼니 먹는 반야의 식성이 워낙 까다로우니 부엌 엄엄 이순은 다른 사람의 상을 차릴 때도 조심스러웠다 그들의 밥수발을 들던 이순이 기다렸던 듯 밥과 국을 더 들고 와 상 위에 얹어 주었다 간만에 만난 최희가 동마로를 반겼다 오늘 승계심사를 받으셨다면서요 어찌 되셨습니까 간신히 인정받았습니다 와 탄성과 함께 축하의 말이 쏟아졌다 마주 마주앉은 네 사람 중 동마로의 나이가 그 중 적었다 풍계는 가장 높아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일하는 틈틈이 수련하지만 동마로는 지난 다섯 달가량 오로지 수련만 하였다 반야가 동마로를 소송원에서 내몰듯 집중하여 수련하라 명한 덕에 두세이에 걸칠 수련을 다섯 달 동안에 해치운 셈이었다 경의 호이책이었던 서리평은 경의 자부 승지를 재수받으면서 대전 무감이 되었고 지금 경의 호이책은 벽품 솔개였다 그가 벽품이 된 건 내해전쯤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반야는 신료 호이책으로서 동마로의 체면을 살려주려 한 것이다 사실 반야가 동마로를 호이책으로 지명했던 게 전례의 드문 무리수였던 것이다 어쨌든 반야의 배려에 의한 거심으로 분명히 특혜였다 축하받이도 쑥스러워 동마로는 채갑에게 이 시간에 어찌 여기에 와 있느냐며 화제를 돌렸다 중전 깨워서 한우가 드셨다며 아씨를 모셔오라 했답니다 주상궁이 신당에 들어 계시오 중전마마 환우가 심한 것 같지는 않고 그저 중전께서 아씨한테 함훈하실 게 있으신 모양이십니다 반야가 골에 들어갔다 나온 게 지난달 보름이었다 왕복꽃과 자몽연과 홍매화 등 중궁전 들에 이제 막 피려는 꽃망울들을 빈궁과 함께 구경하며 놀다 나와 놀아 놀아 했다 중전께서는 무녀 반야를 불러들이시는 것에 재미들리신 듯 했다 반야가 미타원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자꾸 늘었다 동마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허기를 채웠다 동이 미위가 몇 살쯤 되요 제일 먼저 수저를 놓은 일만이 문득 생각난 듯 낮게 물었다 병호가 짐작한 바가 있다는 듯 흐흐 웃는다 소생이 처음 만났을 때 열여덟 살이라 했으니 지금 스무 살일걸요 미위를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마음이 듭니다 헌데 말 한마디 붙여볼 새가 없어서 아시가 노상 글이나 읽으며 지니시는데 미위한테 말 붙여볼 새가 없긴 왜 없어 수줍어서 못 붙인 게지 병호가 딴축을 걸자 일만이 꿀먹은 벙어리 신용을 했다 병호가 큰소리로 웃다가 제풀에 놀라는 신용을 하며 웃음을 삼켰다 소소원을 의식한 조심스러움이다 동마루와 채갑도 소리 없이 웃는다 미위한테 장가들여달라고 윗분들께 품신을 해요 미위가 싫다고만 아니면 한 달 안에라도 신방 차릴 수 있지 않겠소 헌데 가만 칠록에서 온양으로 가시면 평양과 온양이 천리길이니 집을 어디다 둬야 하려나 미위가 날 어디 생각하는지도 모르는데 집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병호의 흔수에 일만이 볼분 소리를 한다 먼저 연모하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고 절차를 거쳐 혼인하기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내외가 되는 것을 동마루는 새삼 울적해진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안치로 올라가서 미이 맘을 넣어보아 눈을 맞추라고 호대 멀쩡해가지고 왜 그걸 못해 호대만 멀쩡하면 뭘 합니까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지구멍이 어디 있나 싶게 되는 것을요 어허 그리 아니 보았더니 진정 바보구먼 동의보기엔 미리 내가 이 사람한테 응할 뜻 십수 병호의 물음에 동마루는 글쎄요 한다 그간 지켜본 미리 내는 속이 깊은 예인이었다 칠료를 모심해 그 정성이 얼마나 극진한지 여러 번 감탄했을 정도다 상전을 모심과 지아비를 섬김이 같은 일은 아닐 것이나 스스로 마음에 들인다면 다르지도 않을 터이다 참 의작한 사람이구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귀엽고요 한번 용기내어 직접 물어보십시오 대신 정중하게 대하셔야 할걸요 왜요 미위도 오늘 도설사에서 권풍기를 받고 들어왔을 텐데 까뜩하다간 말 붙이기 전에 얻어맞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응수할 수도 없을 테고요 달빛이 대창에 켜진 등불들을 휘감으며 스며들었다 아직 젊은 네 사람이 달빛 속에 유희 나온 듯 소리 모아 웃는다 모처럼의 여유는 그러나 대문간에서 난 소리에 의해 뚝 끊겼다 위집가 객살을 오르내리던 어머미 대문간에서 동이 아시가 이상하시오 외치고는 치마자락에 불이라도 붙은 듯 달려갔다 문이 환히 열린 신당 안에서 반야가 벌겋게 단 얼굴로 가슴팍을 두드려대며 펄쩍펄쩍 날뛰고 있었다 아 아 괴성을 지르면서 신단에 부딪히고 점상에 걸리고 벽에 머리를 찌었다 방안의 주 상군가 미리 내가 처음 당하는 일에 황망하여 어쩔 줄 몰라 반야를 쫓고 있었다 방으로 뛰어든 동마로가 눈을 감은 채 소리를 지르며 제 몸을 마구 두드려대는 반야를 끌어안았다 불길에 휩싸인 듯 뜨거운 머리와 손이 동마로 가슴팍을 마구 쳐댄다 동마로가 얻어맞으며 반야를 달랬다 정신 차려보세요 칠려 왜 이러시는지 말씀을 하세요 집에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언니 동마로의 외침에 반야의 거센 움직임이 뚝 멈췄다 기지나기도 했거니와 제정신이 든 것이다 앉혀주니 앉아서 비로소 눈을 뜨고는 저를 쳐다보는 눈길들을 한 차례 훈른다 눈에 핏발이 벌걱에 섰다 금세라도 빗물이 피어날 것 같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 집이 타 아니 탈 거야 아냐 몰라 지금 은세미로 출발해야겠는데 내가 함께 가는 것과 니 혼자 가는 것이 얼마나 차이 나지 하루 정도입니다 꽃님이랑 나무 언니가 심히 앓고 있는 모양인데 홍역 같아 그보다 긴가놈이 그쪽에 가 있는 듯해 바삐가 가서 집안에 아직 아무 일이 없다면 식구들을 우선 급한대로 영문골 영감댕이나 공세포로 피신시키도록 해 만약 무슨 일이 벌써 낫다면 그대로 가만히 있도록 하고 내가 고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도 하루 이상은 늦지 않을 게다 꽃님의 홍역쯤이야 어머니가 다스를 터였다 나무 언니가 그 나이에 홍역을 알린다는 게 의외이나 반야가 그리 보았다면 틀림없을 것이었다 문제는 김학주라는데 새삼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냐고 물을 겨르리 얻거니와 물을 차리도 아니었다 놈이 심리사로 충주 쪽으로 떠났다고 듣긴 했었다 제 본향에 가서 병을 치료할 속셈이거니 가벼이 여겼던 게 불찰이었다 반야가 일어나려는 동마루와 바깥의 사람들한테 들리도록 다시 일렀다 도착하여 우선 옥종계 도움부터 청하대 혹여 무슨 일이 낫더라도 절대 절대 니 독단으로 움직여서는 안 돼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명심해 병어육품과 일만사품 동마루와 함께 가세요 그를 보살펴 주세요 동마루는 제 방으로 들어와 종일 숲을 헤매느라 너덜대는 옷을 갈아입고 간단한 행장을 꾸리고 객사 막국간에서 말을 끌어냈다 일만과 병호가 일만과 병호가 각자 말에 올랐다 달빛이 밝아 밤길 달리기에는 맞춤했다 든든한 동행들이 있으니 겁날 것도 없었다 한바탕 뒤집힐 게 분명히 제일 앞날이 막막할 따름이다 식구들을 피신시켜야 한다는 건 은세미에서는 물론이고 온양에서도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것도 식구들이 무사했을 경우였다 식구들이 무사치 못했을 때 벌어질 일들은 상상조차 하기 싫어 동마로는 말을 달리면서도 고개를 저었다 말이 쉬고 먹는 시간 외에도 내도록 달렸음에도 꼬박 하루가 걸렸다 초저녁이었다 보통 날이라면 미터원에서는 지석이 강수와 꼰님을 데리고 뒤숲 수련장에 나가 있을 즈음이었다 미터원에 오르기 전에 늘 들르는 생골 객점 사립에 금줄이 쳐져 있다 홍여 갈른 아이가 있으니 비껴가라는 표시인데 동마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기척을 듣고 나오던 후줄근한 모양새의 야문이 동마로를 보고 울음부터 터뜨렸다 열흘 전쯤 명일이 시작한 홍역이 한봉과 신경을 돌아 꽃님과 나무에게까지 이어졌다 명일은 열꽃이 쓰러져가는 즈음이었으나 한봉과 신경은 한창 열꽃이 피어 있었고 꽃님과 나무는 사흘 전 발병하여 심각한 지경이었다 그런데 지난 석달에 한양으로 떠났던 김학주가 어제 이 무렵에 직접 미타원으로 들이닥쳤다 새 도구 현령에 수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난 그는 반야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미타원을 도적대 소굴이라 선언하고 식구들을 포박해 갔다 그곳으로 모자라 역병에 발원질하며 집을 불태우고 병든 아이들과 나무를 집앞에 내버렸다 숲에 나가있던 강수와 지석은 무사했으나 때마침 아픈 아이들 병문 안차 진정에 와있던 그대가 함께 끌려갔다 집앞 팻나무 밑에 버려졌던 나무는 간밤에 꽃님이는 오늘 새벽에 숨을 놓았다 새아이는 지금 꺽진의 객전방 안에서 열에 떠있었다 나무와 꽃님을 뒷산에 묻은 꺽진과 지석은 지금쯤 도고가나 금방이나 공세포에 있을 거라고 했다 어제 반야가 미처 날뛰던 시각부터 일어난 일이었다 벌어질 일은 다 벌어진 것이다 불안으로 널뛰듯 뛰던 동마루의 가슴이 가라앉았다 눕는다면 잠도 잘 수 있을 듯 차분해지는데 방 안에서 아이들 우는 소리가 났다 동마루는 야문이 가리킨 금줄 처진 방으로 들어선다 간밤부터 아까까지 한숨도 못 잤다는 열한살짜리 강수가 방구석에 쪼그린 채 잠들었고 명일은 희끗희끗한 열꽃 흉터를 얼굴에 새긴 채 강수 곁에 잠들어 있었다 신경과 한보는 온몸에 붉은 열꽃을 달고 알몸으로 엉켜 서로를 뜯으며 울다가 동마루가 들어서니 놀라 쳐다본다 방 안에 하루 사이에 밴 똥오줌 냄새가 그득했다 천하디천한 자리에서 태어났을 망정 진자리에 누워본 적 없는 두 아이가 하루 새에 갈데없는 상거지들이 되어 서로 뜯어대는 참이었다 동마루는 들창문을 열어놓고 두 아이 앞에 앉는다 한보는 다섯 달만에 본 아비를 기억하지 못한 듯 했지만 제법 말문이 트인 신경은 낯선 사람이 아님을 아는 것 같다 말똥말똥 쳐다보다 동마루가 팔을 벌리니 분명치 않은 소리로 아저씨 하며 와 안긴다 덩달아 한 번도 기우뚱 기우뚱 걸어와 안겼다 자그만 몸들이 땡볕에 내놓은 쇠부치들 처럼 덥다 신경이 한 번이 둘이 어찌 그리 싸워 싸우면 열이 더 나요 아버지가 노래 불러줄 테니 이제들 자거라 푹 자고 나면 다 괜찮아져 있을 거야 한양으로 가서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야 그리 되도록 가마 두 아이를 양무릎에 안고 차장가를 부르듯 심묘장구 대다란이를 욱조리며 동마루는 앞뒤로 몸을 흔든다 다란이를 울프며 더워 날 뛰는 아이들의 기세를 누그러뜨린다 탁한 열기와 불안에 휩싸인 아이들 기운을 조심스레 갈아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일생에 한 번은 앓는다는 홍혁은 안온한 방 안에서 보름 정도 신혈과 싸워야 하는 병이었다 그렇게만 하면 무리없이 이길 수 있었다 내 도록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다가 급작스레 끌려가셨을 어머니는 얼마나 기가 막히실지 한 번 조차도 어머니에겐 당신이 몸소 낳은 아이와 다름없었다 어머니를 옥청에서 나오시게야 할 수 있겠지만 나무와 꽃님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어떤 심정이실지 짐작해 어렵다 신경이 다란이를 외는 동화로를 많이 올려다보고 있다 열꽃이 그득핀 자그만 얼굴은 온통 붉은데 눈이 새까맣게 반짝였다 사바하 바나마 하따야 사바하 다란이를 듣고 있던 신경이 손을 들어 동마로의 입술을 만지더니 저도 오물오물 따라했다 사바하 차가라 역다야 사바하 한 번도 옹알이하듯 따라 부른다 따라하는 아이들이 어업뻐 동마로의 몸이 웃음기로 채워진다 어머니가 그 많은 아이들을 어찌 거두시나 싶었더니 어렴풋이 알 것도 같다 이미 두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또 다른 자식을 잃지 않게 해드리고 싶지만 한치 앞을 모른다 이미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말을 달려오고 있을 할 것이다 조용히 김학주를 없애겠다는 옥종무진의 청을 반야가 허락했더라면 현무부령이 김학주의 제거를 허락했다면 그리디어슬 일이었고 지금의 이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때 반야는 그냥 두라했고 현무부령은 우리는 칠력께서 원하실 때 움직일 것이다 하였다 이제와 반야의 자잘못을 따질 사람은 없었다 이게 어찌 반야 잘못이랴 그 성정에 놈을 겪는 동안 어떤 독심을 품었을지 아는데 교만이라니 반야는 잘못 없었다 동마로는 다란이를 따라하다 잠이 든 두 아이를 안고 다독여 깊은 잠을 재운 뒤 미타원으로 향했다 신당 옆에 찬빛나무와 아래채 뒷결채 오동나무조차 반나마 타서 앙상하였다 불길이 산으로 번지지 않은 게 신기할 지경으로 집은 전소되었다 재에 섞인 바람이 지나갔다 한생을 다 태우고 지나가는 바람인 듯 서늘하다 동마로는 할 일 없이 여기저기 뒤적여 본다 야문에 의하면 생골 사람들이 올라와 그나마 덜 탄 물건들을 죄에 해집어 집어 갔다더니 타서 무너진 집터에는 과연 부지깽이 하나 남은 게 없다 어제 초저녁 달빛에 글자도 읽을 수 있겠다고 홀로 보름달을 즐겼던 게 얼마나 호사스러웠는지 봄내 깃든 흙에서 불레가 났다 동마로는 자꾸 눈이 희렸다 크고 없던 집이 일이 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불쌍까지 다 녹았네 신당이 무너진 곳에서 오가던 일만이 볼민 소리를 냈다 연전 현무부령을 따라와 집을 보았던 그였다 그의 말대로 고왔던 집이었다 반야가 꽃각시라 불릴 만큼 꽃이 무성했던 집 깨금 아저씨와 나무 언니는 산에 갔다가 어여쁜 풀꽃이나 꽃나무를 발견하면 꽃잘 캐다가 울타리 금방에다 심었다 꽃을 심어 피울 수 있는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이룸보험 창고부터 늦가을 치자까지 꽃이 흐드러졌다 이제 다시 꽃이 눈부시게 피어났어야 하는데 컴컴한 폐어에는 괴괴한 달빛만 드리워졌다 집이 세월 흘러 한생을 마감하듯 답이 되어 사라졌다 반야도 보고 있으리라 늦어도 내일 낮에는 당도할 사람이었다 지금쯤 공세포 선언에는 청주 청영부 석관무진과 천안 칠성부 병영 무진이며 주작부 가관사 현산 스님들 근동네의 무진이 모여 계실터이다 사신계 연통도 돌고 있을 것이다 내 무진이 개원들을 거느리고 나서면 한시골 관하쯤 쑥밭으로 만들고 옥정에 갇힌 식구들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난 다음이 문제였다 어떤 양상으로든 관여를 습격하는 일은 결국 상감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 더구나 왕명을 받고 파견된 심리사가 들어앉아 있는 관하였다 관하와 그를 습격하는 일은 역적질의 다름아님으로 일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전날에 현무부령이 진료의 의중을 존중했듯 무진들 또한 각 부령의 명을 기다려야 할 터였다 부령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무진들끼리 움직이기로 결정한다 해도 수속은 길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우선 개원들의 움직임의 수위를 정해야 한다 심리사 자격으로 내려온 김학주가 사또를 사조하여 도적대 출현이라는 명분으로 경계령을 내려놓았으니 무진들은 관하가 습격받았다는 사실이 조종까지 번질 것을 염두에 두고 방법을 수기할 수 수기할 수밖에 없다 명이 내리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으나 명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사신계원들의 천성이었다 특히 목숨에 관한 명령은 부령들만이 내릴 수 있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었다 당연하고도 응당했다 우선 관하로 가보지요 곁으로 다가온 병호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마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학주는 그동안 내도록 반야를 찾았을 타였다 반야가 곁에 있었다면 한성부 판관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을 건 물론이고 반야의 눈을 빌어 제 앞날을 키웠을 것이다 놈이 반야를 통해 얻고자 한 것이 그것이었다 원한 것을 얻기는 커녕 능렬당하고 살았음을 깨달았을 그였다 정도와 분별이 어디에 있건 그로서는 분노할 일이었다 놈이 심리사가 되어 이쪽으로 온 까닭은 결국 반야를 불러들이기 위함인 것이었다 어머니와 식구들을 인질로 잡고 반야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김학주에게 반야가 어찌 응대할까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동마로는 반야를 너무 많이 알았다 천상천하 유아 독조는 부적에서 나시며 하신 말씀이라 하나 반야의 성정에 꼭 맞았다 부적에서 지금 이 상황에 이르면 어찌 대자 하셨을지 모르지만 반야가 어찌 나올지는 가늠할 수 있었다 제 목숨이 안중에 없는 사람이었다 내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명심해 하던 반야는 개를 노출시키거나 개원들을 위험에 받을 일은 하지 않을 것이었다 자신이 시작한 싸움 스스로 끝맺겠다고 계집으로서의 자신과 무녀로서의 자신을 걸고 김학주 앞에 나설게 뻔했다 또다시 제가 무기야 튼개집이라고 한사코 엎드려 빌며 식구들의 목숨을 구걸할지도 모른다 저를 인질로 삼고 어머니와 식구들을 내분해 달라 할지도 동마루는 그동안 반야가 벌이는 모든 일을 다 봐주어 왔고 앞으로도 무엇이든 다 반할 수 있지만 그 꼴만은 더 이상 결단코 용납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김학주놈을 용서할 수 없었다 김학주놈이 느닷없이 들이닥쳐 불문곡지 식구들을 끌어내게 하더니 도적대 일당이라며 오라를 지웠을 때 유일에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결박된 채 김학주 앞에 엎드려 아이들이 홍역을 앓고 있으니 부디 별림의 어미인 쇳내만 잡아가시고 아이들은 그대로 두어달라 애걸하였다 그게 외려 이를 터뜨렸던가 놈은 육병이 도는 곳이라며 집에 불을 지르게 하더니 아이들을 그 마당에 내버리고 성한 연놈들만 끌고 가라 명했다 천지를 밝히듯 활활 타는 집과 병과 놀람으로 울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등지고 끌려와 한 차례 신문을 당했다 무녀 별림이 도적대와 작당하여 근동양민들을 수탈하고 있다는 발고가 들어왔는 바 별림의 행방을 대라는 것이었다 신문은 형식적이었다 유울해는 별림의 행방을 알지 못하거니와 별림이 그리할 리도 없다 아래였다 신임 현령은 두고보면 알리라고 유울해와 식구들을 그냥 옥청에 가뒀다 신임 현령 곁에 있던 김학주놈은 띄여섯 달 전에 미타원에 들렀을 때처럼 빙글거릴 뿐 그의 처결에 간섭지 않았다 한껏 여유로워진 것이다 여섯 간 옥방에 두 명씩의 사람들이 갇혀있었는데 여인들이라고 끝방의 유일의 식구 네 뿐이었다 깨그마비는 건너 건너 옥방의 산에 들 틈에 섞여 들어갔다 버려진 아이들은 지석과 강수가 발견했을 터였다 쟤들의 화가 미칠 것을 저어할 생골 사람들은 아이들을 못 본 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생골 객점 주인 내외는 며칠이라도 아이들을 들여 돌봐줄 것이었다 그도 아니라면 만수사 스님들이라도 아이들을 살펴줄 것이었다 또 아이들은 저희들의 신녀를 이겨내줄 것이다 그리 애써 자위하며 간밤을 세우고 다시 한나절이 지났다 도적 일당으로 지목된 뒤 끌려와 이웃 옥방에 갇힌 사내들이 하루세에 열명도 넘게 늘었다 끌려온 그들은 자신이 그저 장꾼이라고 약족꾼이라고 이 고울의 일가를 찾아왔을 뿐이라고 소리소리 외쳐대다가 나졸들에게 얻어맞고 옥방 방 안으로 내던져졌다 또 반이 찾아들었다 끌려와 주먹밥 한 덩이를 얻어먹었을 뿐이었다 수퇴중인 그대가 배가 아프다며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뒹군지 몇 시진이나 되었다 삼덕가 깨금내와 이유레가 아무리 쓰다듬어도 그대 아픔이 그치질 않았다 워낙 놀란 데다 사십리 길을 질질 끌려오면서 태중 목숨에게 달이 붙은 것이다 아이가 아프다고 옥졸에게 몇 번이나 소리쳐도 그들은 들은 제만 제하였다 급기야 그대는 하요를 시작했다 이경이나 되었을까 옥졸이 유래가 든 옥방문을 열었다 은세비문요 별리머머나오시오 차라리 잘 되었다 피를 질금질금 흘리는 그대를 돌볼 방법이 이 옥방 안에서 찾을 수 없으니 애걸이라도 해보자면 나가는 게 나을 판 이었다 유래는 삼덕각 깨금래 그대를 맡겨놓고 옥방을 나섰다 동원 쪽에서 또 한남 정래가 나졸들에게 질질 끌려와 옥청으로 들어갔다 그도 도적이 된 모양이었다 관하 집체들 세세를 군졸들이 짝을 지어 오갔다 그들이 지닌 창칼이 여기저기 밝혀진 불빛들에 번뜩거렸다 한성부 관원으로 갔다면 김학주놈이 심리사라는 피스를 달고 돌아올 줄 어찌 알았으리야 아무리 상상을 하여도 관원이란 자가 제 사감을 풀기 위해 이와 같은 짓을 버릴 수 있는 세상을 납득하기 어려웠다 상감은 백성들 양식을 걱정하여 금주령을 내릴 만큼 마음숨이 크면서도 위세가 단단한 분이라 하지 않던가 그 어느 임금들 때보다 나라가 튼튼히 굴러가고 굶는 백성이 적어진 까닭도 임금의 힘이 고루 미치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억울한 백성이 있는지 살피라는 심리사로 김학주 같은 놈을 파견하였다면 상감의 자유며 권세란 것도 얼마나 알량한 것인지 유래가 그나마 짐작할 수 있는 건 김학주 놈의 심사뿐 이었다 반야를 찾지 못하여 돌아온 놈은 식구들을 볼모로 하여 그 아이를 불러들이려는 것이었다 식구들이 볼모로 잡힌 것을 알면 반야가 저와 겨루겠다고 이곳으로 걸어들어올 아이임을 놈은 아는 것이다 반야가 놈을 잃지 못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달포 전쯤 반야는 고요히 무사하게 지내고 있으니 신념하시라는 소식만 전해왔다 아직 기력을 되찾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반야가 움직이지 않는 한 김학주놈은 별수 없었다 놈이 제 아무리 반야에 미친 것이 있을지라도 어명을 받은 몸 여기서 마냥 머물 수는 없을 것이다 새의 혈령까지 덩달아 미친 놈일 수야 있으랴 체명과 명분을 생각하겠지 그러함에 눈 씻고 찾아도 찾아지지 않을 도적대 소동도 없어질 것이었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이 악몽의 시간만 무사히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지나가는 것이다 애써 스스로를 위안하며 나절들을 따라 이룬 곳은 동원이 아니라 내아였다 다시 신문이나 취조를 당하려면 죄 없이 끌려와 도적대가 되어버린 사내들처럼 동원 앞마당으로 가야맞는데 내아로 온 것이다 내아 대청 아래 김학주의 종자 병술이 서있다가 유의례를 대청 오른방으로 들게 했다 방 안에는 등불 한 점 밝혀져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밖에서 문이 닫혔다 신임 사또가 건너방을 쓰고 있을 것이니 이 방은 필경 김학주놈의 거처일 것이었다 이 와중에 놈이 자신을 내아로 끌어온 까닭이야 깊이 궁리할 필요도 없었다 볼모로 잡았다 별림에게 이 정황이 언제 전해질지 별림이 언제 이 사태를 살피고 찾아올지 제놈도 어차피 모름으로 느긋하게 분풀이나 하려는 것이다 새산부 시컴나리아 그의 날 스승 동매는 당신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면 될 대로 되리라고 읍조리곤 하셨다 그러면서 불가학력의 현실을 타고 올라 신명을 피웠다 될 대로 되리라 유울에도 소린의 읍조리곤 등불 앞에 합장을 하며 무릎을 꿇고 앉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도 할 수 있는 건 반야신경을 외는 일이었다 관자재 보살이 지혜의 완성을 실천할 존재의 다섯가지 구성요소 오은에 실체가 없음을 보고 중생들의 모든 괴로움과 재난을 건지셨다 그리 들어 알아 웰 뿐 관자재 보살이 설파하신 삼나만상의 원리를 어찌 알 것인가 유래가 세상에 나서 마흔다섯 해가 되는 동안 한 일이라면 애달픈 자식 둘을 낳은 것뿐이었다 반야와 심경 이한신을 만나고 그와 더불어 새의 목숨을 잉태하였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정했던 이름이 반야와 더불어 갈 심경 이었다 반야 심경을 외는 일은 그래서 유래한테 한 번까지 아울러 아홉에 잃은 자식들을 위한 기원이었다 색뿌리공이든 공부리색이든 색즉시공이든 공즉시색이든 유래한테는 그저 한 가지였다 아무려면 어떠리 유래는 반야신경을 또박또박 글자 모양까지 떠올리며 나직 나직 외웠다 한시진이든 한시진이나 지난 뒤 문이 열렸다 병수리놈이 관비 안산댁과 함께 상을 차려 들어왔다 다가상을 빙자한 술상이었다 안산댁이 안쓰러운 눈길을 유래한테 보내며 물러나자 신간 사또와 김학주가 웃는 얼굴로 들어와 술상 앞에 마주앉았다 모처럼 만난 동무들이 기방에 든 듯 여유로웠다 도적대가 있을 리 없음을 아는 신간놈에게도 이 사태는 그저 한 가지 유희이거나 심리사라는 관직에 바치는 아부에 불과한 것이다 유유상종 이라더니 똑같은 놈들끼리 잘 또 만났구나 유래는 그나마 신간에게 걸었던 기대를 미련없이 버린다 아무리 아랫것들 눈치를 본다 하기로 머지않아 영감이 되실 뿐이 옥창에 들었던 늙은 계집을 데려다 술상 머리에 앉히심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계집을 태하고 어린 기녀를 불러오미 어떻겠습니까 신간의 말에 김학주가 웃으며 고개를 쳤더니 병술로 하여금 술을 치게 했다 네 전날 저 계집가 안면을 익힌 적이 있습니다 딸년 잘못 기른 죄로 끌려오기는 했을 때 술맛 그리칠 계집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모처럼 이리 앉은 마당에 계집 밝혀 무엇 하겠으며 네 회춘형 계집이 필요지도 않습니다 순전히 공과 술 한잔 버텨기 위함입니다 개념치 마세요 소생이 느닷없이 도적대 놈들 소식을 끌고 들어와 어제 오늘 조군께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한잔 하시면서 고단함을 삭히세요 자 드시지요 그래도 관원이라고 술들을 참기도 하였던가 놈들이 고팠던 듯한 술을 거침없이 들이켰다 두 놈은 젊은 날 내수사와 평시서의 재직주 낯을 익히고 신분을 튼 자들이었다 한 놈은 대고래 물자를 대는 직책으로 한 놈은 칠성부 시전들을 관할하는 직책으로 젊은 한 시절을 보낸 것이다 그 이후 외직으로 나선 놈들은 기풀코 한 송으로 돌아가 호시절을 되찾으려 절치 부심했다 능력 없는 놈들이 그렇게 일반이듯 놈들은 조정에 제가 타고 오를 줄을 잡으며 살았고 먼저 돌아간 놈은 김학주였다 놈들은 방 한켠에 앉은 유우래를 가구이거나 이불인 듯 내버려 두고 저희들끼리 허심탄회 혈기 방장하였다 술 한 병이 동나자 병수리 놈이 세수를 들여왔다 세술병이 들어온 뒤에야 놈들이 유우래를 술상에 당겨 앉히고는 술을 따르게 한다 별니 별리머미 이 앉은 너도 속이 편치는 않을 터 니가 이 술을 마시거라 니 딸려놓으면 너의 앞을 연할 터이니 걱정할 것이 없느니라 잠옷 호기롭고 자유로운 투로 김학주가 제 술잔을 유우래한테 내밀었다 유우래가 술을 마시고 술을 채워 놈 앞에 놓으니 신간놈도 덩달아 제 술을 권하고는 걸걸 웃는다 유우래는 신간놈의 술도 마시고 술잔을 채워 놈 앞에 놓았다 신간놈이 그 술을 들어마시고는 술잔을 내밀며 말했다 니 의식이 꾸깍시보살 이라는 이름으로 꽤나 알려진 것으로 안다 너 또한 의원 찾아갈 도리조차 없는 근독 목숨들을 돌보며 산 것을 내가 들어 알고 니 말년에 운세 부르나여 여식이 도적대에 연류되고 말았다만 첫말이 밝혀진 뒤에는 니가 한 일들을 가상히 여겨 내보내줄 것이다 니 여식 또한 어쩌다 도적놈들에게 끌려가 한피가 되고 말았을 것이니 놈들을 작게 한다면 어린 내 여식 살리기야 무에 어렵겠느냐 그러니 이제 말해보아라 내 여식 펠림이가 어찌해야 쉬이 찾아와 엎드리겠느냐 미타원에 찾아온 안학들이 유래 앞에서 사연을 풀어놓을 때면 종종 콧구멍이 둘이어서 숨 쉬며 산다고 자신들의 기막힌 처지를 형용하곤 하였다 딱 딱 그 지경이다 콧구멍이 둘이라 숨을 쉬겠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와 연통할 방법 또한 모르게 나이다 허면 아이가 기력이 약했던 한는바 혹여 그간 기력을 보충하여 신기가 높아졌다면 제 어미 처한 상황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옵니다 어미가 처한 상황을 느끼지 못한다 하여도 제 집과 식구들이 이에 있으므로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옵니다 그때는 모른다 용서 없어서 나으리 하옵구 부디 선처하시어 옥청에 있는 샛네이 다른 딸아 이 목숨을 살펴주시옵소서 천한것이 천하게 굴러다니다 수태를 하였사온대 어젯밤 이래 놀라 하열을 하고 있나이다 체중의 것이야 놓친다 하여도 저대로 두면 두 목숨이 함께 쓰러질 것이니 나으리 부디 한 목숨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래 그렇다면 살펴야지 선하다 하여도 내 백성이고 주상전하의 백성이며 우선 살려놓고 봐야지 심간놈이 심간놈이 그나마 체면치례를 하느라 병수리놈에게 나가서 의원을 불러 옥청의 계집아이를 살펴보게 하라 이루고는 술을 들이켰다 유울에는 우선 한 걱정을 털어낸 마음으로 놈들의 잔에 술을 따랐다 한없이 퍼마시고 잠들어라 새는 날에는 부디 깨어나지 말거라 진언을 외우듯 두 놈을 깊이 처조하며 유울에는 연신 술을 쳤다 될 대로 될 것이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내일 치료가 공세포에 당도하시면 그 의중을 묻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김학주를 제하고 미타원 식구들을 구해 한염으로 보낸다 예상했듯 무진들은 신중하였다 동마로가 강곡히 설명한 반야 성정의 무모함이 무시된 것도 아니었다 칠료가 정작 김학자 앞에 나서겠다고 하실 시엔 그리할 수 없도록 구금한 상태로 개원들이 움직일 것이다 하였다 동마로는 그 진앙한 무진들 결정에 승복하였다 복면들이 만들어져 나눠졌고 무기들 또한 점검되었다 동마로도 장검과 당검을 갈아 갈무리 했다 공세포에 모인 수십 명의 개원이 얼추 잠든 시각은 자정을 한참 지나고도 사경 중간참이었다 동마로도 깜빡잠이 들었다가 소스라 쳐 일어났다 기껏해야 한식경 눈을 붙인 듯 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든 방 안에 십수명의 개원들이 아무렇게나 잠들어 있었다 양쪽의 병호와 일마는 동마로가 혼자 움직일 새라 내도록 감시하다가 이제 고라떨어진 듯하다 이틀만에야 드는 잠이었던 것이다 미타원에서 도구 관하 쪽에 갔을 때 두 사람은 당장 관하로 진입하겠다는 동마로의 뜻에 동조했다 들어가면 살아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사지에 기꺼이 함께 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두 사람을 끌고 들어가지 못하고 공세포로 오고 말았다 동마로는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에 장검을 놓아두고 행전 안에 든 당검 한 자루와 복면을 확인한 뒤 방 안을 둘러본다 스승들을 만나고 동무들을 만나고 후배들을 만나면서 자신을 키웠던 곳 아마도 다시 오기 어려우리라 방을 나온 동마로는 마당에서 번을 서고 있는 개원들에게 소피를 핑계대고 뒤란으로 향했다 뒤란은 산으로 이어져 있었다 달의 기울음으로 보아 새벽 인시에 접어든 즈음이었다 도구 관화 얼음에 도착한 동마루는 숲으로 스며들어 관화 입구며 광장이 훤히 내라더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작년 작년 삼진날 오후 반야가 관화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던 나무 밑이었다 간밤 이경 즈음 관화 안팎에 서른남짓한 나졸들이 포진했으며 고울 외곽에 나가 있던 나졸들이 이따금 돌아오는 걸 살피고 공세포로 갔던 참이었다 도적대가 출연했다는 명목으로 경계령을 발동해 놓은 상태라 관화 안팎 경계가 짐짓 삼엄했다 암흥광장에 포졸렛이 횃불 하나를 든 채 진을 치고 있는 게 보였다 둘이 창을 세웠고 둘이 검을 찼다 동헌과 내아 죄수며 별감의 집무실인 향청과 육방이 일하는 작청 군관들의 거소인 장청 형방청과 관노청과 형옥 등을 한눈에 어림할 수 있는 건 장연봉 김학주를 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그 계획이 보류된 뒤에도 동마루는 홀로 세 차례나 관화 담장을 넘어갔다 나왔다 형옥은 형방청과 관노청 사이 뒤편 산자락이 면한 담장 밑이었고 그쪽 담장은 절벽에 버금가는 산비탈에 이띄어져 있었다 동마루는 복면을 하고 옥청 가까운 산비탈 쪽을 통해 담장 안으로 숨어들었다 홀로 파악할 지주는 없으므로 옥청을 내버려 둔 채 형방청 담벼락 안쪽에 붙어 사위를 살폈다 느린 저울주처럼 오가는 나졸이 형방청 앞에만 내쉬었다 담장 그늘을 통해 군관들의 입직 처인 장청을 지나고 향청과 작청에 이르렀다 담장 길을 넘는 소사나무 그늘 밑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건너편이 내아였다 작청과 내아 사이에도 네 명의 나졸들이 얼찐 걸었다 한운에도 별 의욕 없이 수직을 서는 자들이었다 기껏해야 무녀집의 식구들을 끌어다 가두고 도적대를 빙자한 것임을 그들이라고 모를 리 없었다 그나마도 떠나간 전임현령이 심리사라는 생경한 벼슬을 달고 나타나 관하를 차지우지하며 계집들과 병든 아이들뿐인 무녀집을 습격하여 도적대 체명을 씌운 것 아닌가 동마루는 내아 뒤란에 이르렀다 내아 뒤란에도 두 명의 나졸이 양쪽에 갈라선 채로 하품을 하고 있었다 건물 양쪽에 서 있는 그들을 건너지 않고는 내아로 들어가기 어려웠다 몸을 쓰지 않기가 어렵지 쓰기로 작정하면 시골 관한 나졸쯤이야 제압지 못하리야 동마루는 가까운 자에게 달려들어 혀를 지품과 동시에 칼을 뺏고 그늘로 끌어들였다 저쪽에 있던 나졸이 이쪽에서 삽시에 가만히 일어난 일을 확인하느라 창을 꼬나들고 다가왔다 그늘 속에 깃들어 있던 동마루는 그도 혼절시켰다 내아 앞마당에는 최소한 네 명의 포졸들이 있을 터였다 동마루는 내아 대층의 뒷문을 설며시 당겨보았다 고리가 걸려있지 않았다 소리가 덜 나도록 왼쪽 문을 붙은 채 오른쪽 문을 여는데 터덕 소리가 났다 게이치 않고 대층 안으로 들어선 동마루는 문을 얼추 아물려놓고 뒤주 옆에 몸을 붙였다 대층 앞쪽 마당 가운데에 하로뿔이 타고 있고 그 주변에 군졸들이 서서 하품을 하고 있었다 어느 방으로 진입할지를 속히 결정해야 있다 보통 대층 왼쪽 방에 주인이 거함으로 현임 사토가 그 방에 들어있어야 마당하다 그렇다면 김학주는 오른쪽 방에 있을 터 동마루는 오른쪽 방문을 열고 스며들어 문을 닫았다 희미하게 남아 바깥의 불빛에 방에 누운 자들의 윤곽이 보였다 희미하다고 김학주를 모르랴 소리 내지 않고 다가가 본 사례는 틀림없는 김학주였다 혼자가 아니었으나 다행히 그에게서 심한 술냄새가 났다 그리고 잠들지 못했는지 낯선 기척에 발탁 몸을 일으키는 여인은 이월의 어머니였다 너무나 뜻밖의 사태에 동마루는 복면을 끌어내며 쉿 소리 내지 말라는 신용을 했다 동마루를 알아본 유흐래도 벼락 맞은 듯 소스라쳤다 맙소사 저놈이 어쩌자고 어떻게 바들바들 떨면서도 유흐래는 급한 김에 동마루를 향해 속히 나가라고 손짓했다 동마루가 고개를 저으며 유흐래에게 어서 돌아앉으라 신호했다 무엇 때문인지도 모른 채 유흐래가 몸을 돌리는 순간 동마루는 쥐에 잠든 김학주의 몸을 타고 앉아 버릇거리기 시작한 목을 와락 돌려버린다 두둑 소리와 함께 뒤늦게 사태를 알아챈 유흐래가 이불에다 얼굴을 묻고는 비명을 삼켰다 아들이 동마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 목숨을 맨손으로 끊어놓았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유흐래는 오직 비명을 지리지 않기 위해 이불을 먹어 치울 듯 입을 막으며 몸을 떨었다 입을 막으니 울음이 폭포처럼 쏟아져서 숨통까지 막아야 했다 와중에도 마당에 나졸들이 있고 골방에 노메시종 병술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숨만 잘못 쉬어도 온 관하에 난리가 날 것이었다 그 이후는 차마 상상도 못할 지경이었다 간질 들린 듯 떨고 있는 유흐래를 동마루가 이불째 일으켜 안고 속삭였다 어머니 날이 새면 반여가 와요 아시죠 곧장 이리 찾아올 거예요 반여라는 말에 유흐래는 퍼뜩 정신이 들었다 동마루가 눈물 죽인 까닭도 깨달았다 눈물도 사치인 순간이었던 것이다 얼음을 뒤집어쓴 듯 울음을 뚝 추스른 유흐래는 동마루의 귀에 대고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마당에 나가마 소피를 보러 갈 터이니 너는 그쯤에 네가 왔던 곳으로 빠져나가거라 엄마 걱정 말고 우선 옥청으로 가세요 가다 호 소란이 들리면 그늘에 엎드려 꼼짝 마시고요 무슨 일이 생겨도 여기서 나갈 수 있을 테니 절 믿으세요 꼭이요 무슨 소린지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인 유흐래는 떨리는 손으로 동마루의 볼을 한자리 쓰다듬은 뒤 옥깃을 여미며 문을 열고 나갔다 그 사이의 동마루는 어슷하게 돌아간 김학주놈의 목을 반듯하게 돌려 잠든 듯 베개에 반듯이 놓고 이불을 정리했다 보사로몸 어디 가오 소피 보고 옥청으로 가려오 우리의 아픈 게 어떤지 걱정되어 못자겠소 마당에서 어머니와 군졸들 사이에 몇 마디 오고 가는 것을 들으며 동마루가 방 밖으로 나서려는 찰나였다 벽이라 여겼던 서쪽 벽이 불쑥 열리며 거구이 사내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방가의 큰 방들에는 시종들이 시립하는 골방이 달려있음을 잊었다 예 나리 반창결에도 그리 읊조리던 놈이 제 상점보다 먼저 눈앞에 서있는 동마루를 발견하고는 어 어 영모모를 소리를 냈다 가능하다면 김학주 한 놈만 제하고 끝내려 했으나 비차 불운하게도 놈이 선잠을 깨고 일어난 것이다 덩치가 컸으나 미처 잠이 덜 깬 놈은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여 제게 다가 드는 동마루를 멀뚱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제 앞에서 허리를 수그렸다 일어선 동마루의 손에 칼이 들렸음을 보고서야 놀라 보시오 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까지 막지는 못했다 그의 목에 칼을 꽂아 돌리는 순간 마당에 있는 소란이 느껴졌다 동마루가 놈을 거꾸로 들이고 일어섰을 때 투다다 나졸들이 대청에 올라 사또를 불러대며 문을 발칵 열었다 동마루는 뒷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섰다 내안 뒤란에서 작청 뒤란으로 스며드는데 삐익삐익 호각 소리가 났다 호각 소리에 이어 징이 울렸다 칭 칭 칭 다급한 경보에 사방의 문들이 벌컥벌컥 열렸다 동마루는 곁에 있는 나무를 타고 담장 위로 올랐다 옥청으로 가기 틀렸으므로 내안쪽으로 돌아가 지붕 위로 뛰어올랐다 한 차례 기와 튀는 소리가 났으나 기와장이 지붕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다 관앗들 곳곳에 햇불들이 들불 번지듯 켜졌다 관속이란 관속이 모두 다 이쯹 가고 있었던지 당장 눈에 보이는 자들만도 서른 명이 넘었다 그들이 심리사를 해안 살인자를 찾으라느니 도적놈들이 진입했다느니 왕왕거리고들 있었다 동마루는 지붕 위 이쪽 저쪽을 기어다니며 어머니를 찾았다 그새 옥청까지 가셨을 리 없는데 보이지 않는다 어차피 어머니며 식구들을 구할 수 있으리라 여기고 진입한 게 아니었다 목적은 단 하나 김학주를 죽이는 것뿐이었다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단호히 눈을 감았다 백번을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갚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었다 지난 날 김학주놈을 제거할 방법을 찾느라 몇 차례나 오르내렸던 지붕이들이지만 내야 지붕에서 다른 지붕으로 건너뛸 수는 없었다 동마루는 조금 전에 깨뜨린 기왓장 부근의 기와들을 차곡차곡 벗겨 지붕마루터기 쪽에 쌓았다 공세포에서 개원들이 올 것이었다 선원을 나오며 번을 써던 개원들에게 소피 보러 간다고 불어 알렸던 건 그들이 알아채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소피 보러 간 사람이 시간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선원에도 호각이 울렸을 것이다 동마루가 관하로 홀로 진입한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당장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와서 식구들을 구하든 재하든 개원의 흔적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 관하를 김학주놈이 미터원을 태웠듯 태우고 사라질 그들은 어떻든 오고 있을 것이었다 동마루는 기와장을 서른장쯤 쌓아놓고 엎드렸다 뜰에서는 도적놈들이 아직 관하 안에 있을 것이라며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필경 어머니가 잡혔을 것이다 어머니가 옥청에 이르기 전에 소동이 나버렸으니 지금은 놈의 방에 있었던 어머니가 패거리를 끌어들인 도적의 일당이자 살인자와 한패였다 패거리가 어디 있냐고 문책을 당할 것이었다 한 시진쯤 길어도 두 시진만 버티면 어떻게든 결말이 날 것이다 그 사이 자신이 몸을 드러내는 게 나은지 숨어있는 게 나은지 궁리하던 동마루는 앞이 캄캄해 눈을 부릅떠다 어머니가 내야 안쪽에서 마당으로 끌려 나오고 있지 않은가 유울에는 호각 소리가 난 순간 내야 부엌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얼마나 떨며 이를 악물었던지 입안에 피가 고였다 부엌 방 계집들이 바깥에 바깥에 소란에 놀라 나오다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유울해가 오래 떨지 않아도 되었다 어차피 빠져나갈 수 없는 차지였다 경황이 없어 저절로 몸을 숨겼던 것이지 숨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지 않은가 외려 잡히고 나니 편해졌다 자신이 여기 있는 한 동마루가 달아날 놈이 아닌 것만이 걱정이었다 내야 마당이 대나처럼 밝았다 오라를 지울 것도 없는지 유울에는 내야 마당 가운데 그냥 내버려졌다 손에 칼든 나졸들이 유울의 양쪽에서 마루의 신간놈을 향해 고개를 속이고 있었다 주변의 관속이란 관속은 죄에 모인 듯했다 설마 했더니 내년이 참말로 도적당의 패거리였구나 내년 곁에서 심리사를 해하고 도망친 놈이 누구냐 내년 아들 놈이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옵구 쇳내의 부실한 아들은 어제 타버린 쇳내 집 마당에 홍역에 들린 채 버려져 싸와 생사를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 말해야겠지 내년을 상대로 길게 신랑이 해봐야 뻔할 일 여봐라 옥청에 있는 인연 식솔들을 전부 끄집어오노라 그리고 포장 살인기 놈이 필경 이쪽을 보고 있을 것이다 당장 나오지 않으면 인연의 목을 지리라고 큰소리로 외대라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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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 마당 가운데로 나와서 동원 지붕 쪽을 향해 외쳤다 지붕에 엎드려 있을게 틀림없는 도족놈 듣거라 열흘 살 동안 나오지 않으면 인연의 목을 벨 것이고 옥청에 있는 인연의 식솔들도 전부 처죽일 것이다 하나 둘 포장 그놈이 셋을 웬 순간 무엇인가가 날아와 마당 가운데로 선 화로에 퍽 떨어졌다. 산발이에 올려져 불꽃을 피어올리고 있던 화로가 퍼덕 넘어졌다. 불티가 지붕 높이까지 튀어올랐다. 주변에 있던 군졸들이 일찍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사리다가 기화장이 날아온 지붕을 쳐다보았다. 유울의 가슴이 불꽃처럼 튀어오르다 무너졌다. 결국 달아나지 못한 것이다. 저 살자고 들어왔을 놈이 아님을 알면서도 달아나주길 간절히 바랐건만 소망이 물거품이 되었다. 기화장이 또 하나 날아와 반대쪽에 서 있던 화로를 넘어뜨렸다. 동시에 동마로가 외치는 소리가 났다. 내려갈 것이니 기다리시오. 동마로가 불빛이 뻗친 지붕 한가운데에 나타나 있었다. 모든 일이 삽시에 일어나 유울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생각나는 것이라고는 동마로가 내려와 죽을 것이고 반야가 찾아와 죽을 거라는 사실 뿐이었다. 죽음보다 참혹한 굴욕을 겪으리라는 것이었다. 그 전에 어미인 자신이 없어져야 했다. 화로가 넘어지는 바람에 도열이 흩어져 유울의 곁으로 바짝 다가온 나졸 한 놈이 지붕을 쳐다보느라 넋이 빠져있었다. 유울에는 놈이 든 칼집에 손을 뻗어 칼을 뺐다. 제 손에서 칼이 빠져나간 것을 알아챈 나졸 놈이 놀라 몸을 한 걸음이나 물렸다. 한자가 혹시나 됨직한 칼이었다. 도족 놈을 잡는다고 갈아두었던가 서슬이 퍼렇다. 칼 손잡이를 잡고 칼날을 자신 쪽으로 향했으나 유울에는 칼을 어찌 써야 하는지 몰랐다. 칼끝이 닿은 곳이 쇄골 사이 목 아래였다. 어머니 안 돼요 그러지 마요 동마로의 비명이 들린 순간 유울에는 칼끝을 목에 박으며 앞으로 넘어졌다. 이마가 땅에 부딪힌 순간 칼날이 깊이 깊이 박혔음을 느꼈다. 한 생일을 관통하며 칼날이 박혔으나 금세 숨이 끊기는 것이 아님도 느꼈다. 동마로가 엄마! 라고 울부짖으며 마당으로 제 사지로 뛰어내린 걸 캄캄한 고통 속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달아나지. 달아날 일이지. 목에 박힌 칼날이 심장을 돌리는 듯 하여도 유울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공세포 선원 작은 방에 누운 신경과 한보는 아직 공격 중이었다. 명일은 거의 나았고 강수는 충격으로 반원이 나갔으나마 몸은 성했다. 꼬닝과 나무는 이미 타서 사라진 미타원 뒷산에 묻혔다고 했다. 친정에 와 있다가 난리를 만난 그대는 옥청에서 피를 쏟으며 숨을 거뒀다고 했다. 사산도 못했으니 태아를 제 몸에 담고 쓰러진 것이다. 깨금내와 삼덕은 그런대로 무사하였다. 세임은 지난 석달에 김근이를 따라 집을 나갔다고 하였다. 어머니와 동마로와 그대는 선원 대중방에 마련된 상청 안쪽에 각기 관 하나를 차지하고 누워 있었다. 입관을 했으되 아직 모질들을 하지 않아 반야는 세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의 목에 난 칼자국은 새끼손가락 길이만 하다. 동마로 목에 난 칼자국도 그만했다. 목에는 칼자국이 선연한데 얼굴은 깨끗이 닦아낸 탓에 발휘할 뿐 작은 생채기 하나가 없다. 그대는 유산의 통증으로 제 머리를 옥방 바닥에 쳐댄 흔적을 얼굴 가득 그려놓고 있었다. 급하게 마련한 듯한 수의들은 그저 색이 휠 뿐 평상복과 비슷했다. 엉성하여 오태가 나지 않는 게 속이 상해 반야는 어머니의 옷걸음을 다시 메고 동마로와 그대의 옷깃을 바로잡았다. 오는 동안 이미 다 보았으므로 새삼 눈물은 나지 않았다. 후회도 마르고 닳도록 해버려 더는 후회할 것도 없었다. 동마로가 홀로 독고 가나로 간 것을 한시경 뒤에야 알게 된 개원들이 급히 행렬을 꾸려 따라갔을 때 동마로와 어머니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인질로 잡은 관원들에게 동마로가 항복하기 위해 지붕에서 내려오려는 찰나 어머니가 곁에 있던 군졸의 칼을 빼어 자진을 해버렸다. 그걸 본 동마로는 미처 날뛰며 여섯 명의 군조를 살해하고 십수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제 목에 스스로 칼을 꽂아버렸다. 그쯤이야 관하로 쳐들어간 개원들은 신임 현령 조배기를 살해하고 살아있는 나졸들을 전부 제압하여 옥청에다 제수들 대신 가두었다. 국창의 양국들을 전부 끌어내 관하 앞 골목에 흩어놓고 날이 새면 백성들이 가져가게 하였다. 도적대 흉내를 내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현직 현령과 심리사를 살해했고 관하를 습격하였고 이십여 명의 군졸들을 살상했다. 조정에서 토벌대를 내려보낼 만한 사건이었다. 개원들은 당장 종족이 없어져야 했다. 무진들과 호의들을 뺀 개원들은 벌써 제자리로 돌아갔거나 흩어졌다. 반야는 병호와 오두기에게 강수와 한본을 붙여 한양으로 먼저 떠나게 하였다. 일망감 이리네한테 명일과 신경을 안겨보냈다. 지석에게 깨금내외와 삼덕을 데리고 세검정으로 향하라 하였다. 어머니와 동마로와 그대를 다비할 여유가 없었다. 바다가 건너다 보이는 공세포 선원 마당가에 새의 주검이 함께 들어갈 묘혈이 넓고 깊게 파였다. 양지바른 곳이었다. 붉은 묘혈 속으로 세구의 관이 나란히 내려앉고 흙이 덮였다. 봉분을 쌓지 않은 채 흙을 다지고 나니 세 사람 누운 자리가 평평했다. 사나흘이면 흙빛이 바랄 것이고 열흘이면 풀들이 돋기 시작할 타였다. 반야는 세 사람 위에 홀로 앉아 눈을 감고 세 사람을 위해 반야 신경을 외웠다. 다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운 것은 세 사람과 나무와 꽃님의 영을 보기 위해서였다. 어머니와 동마로의 영은 이생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두세 해 전 즉 아직 별 근심없던 날의 봄날 아침처럼 밝은 빛으로 다가왔다. 여한 없이 살다 몸을 떠난 영들의 모습이었다. 그대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듯 울어야 하는지 웃어야 하는지 몰라 어중뜬 채였으나 어머니 곁에 있었다. 나무와 꽃님은 아직 천지분간이 안 되는 아이들이었던 터라 몸과 영이 분리된 것에도 의미 둘 줄 몰라 그저 맑았다. 식구들의 영은 모두 영롱한데 철판처럼 요주부덩이던 반야의 가슴이 불에 달군 듯 뜨거워졌다. 동시에 눈에 인도로 지진 듯한 극심한 통증이 일었다. 반야는 다란이를 다 마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전신에 머리카락 낱낱치며 버선 속의 발톱들에까지 불이 붙는 듯 하였다. 반야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나뒹굴자 양이가 반야를 끌어안고 함께 굴렀다. 옥종이며 경엽 등의 무진들이 그 증경을 지켜보지 못하고 돌아서자 주변에 둘러서 있던 개원들이 모두 몸을 돌려세웠다. 3월 11일에 오후 볕이 돌아선 사람들의 그림자를 만들어 반야 쪽으로 드리웠다. 여러분들도 그만큼의 제주의 내부가 생기고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증명과 함께 굴렀다. 욕을 내어хаOM 18시 Patterson 3월 11일에 청소한